안녕하세요. 조경환입니다. 자, 오늘도 기아타이거즈와 사면전을 하러 광주로 지금 출발합니다. 자, 이곳은 역시 대공원역 지하철역입니다. 저는 이곳이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. 정말로 벽화라고 그러죠? 선수들의 벽화를 너무 멋있게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. 자, 보생환 선수의 300세이브를 응원합니다. 자, 오늘도 광주에 가서 기아타이거즈와 사면전을 잘 치르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중개석에서 뵙겠습니다. 아디오스!